HOT도 예전에 이수만 대표하고 재결합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죠? 그때 그 토니가 만취를 했었다면서요? 그때 이제 이수만 선생님이 이제 와인도 여러 종류로 이렇게 막 이것도 맛 봐봐. 이건 내가 만든 건데 아주 맛이 달콤하면서 쌉싸름해. 그래서 이렇게 와인을 먹다 보니까 답이 너무 많이 취했는데 정신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. 왜냐하면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만취를 하더니. 제 무릎을 꽉 지더니 스승님 그러는 거예요. 스승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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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스승님 굉장히 불길이라서 제가 이 친구 다리를 꽉 잡았어요. 하지 말아라. 하지마. 그랬는데 갑자기. SM을 주십시오. SM을 주십시오. SM을 주십시오. SM을 주십시오. 너무 황당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. 네가 좀 미쳤어. 일을 막고. 미소한 선생님은 근데. 약간 취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. 터무니없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. 그래 그만큼 뭐. 토니가 개인적으로 탐날 정도로. 우리 회사가 크긴 컸지. 이렇게 하면서 넘겼는데. 근데 얘가. 다시 한 번 그런 거예요. 어. 무릎 꿇으면 주실 거예요. 무릎 꿇으면 주실 거예요. 아니 무릎 꿇어서 줄 거면. 아니 무릎 꿇어서 줄 거면. 나도 꿇고 막 다 달라고. 귀연이도 무릎 꿇고 다 받았지. 날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막 무마 됐어요? 무마 되지. 무마는 이제 잘 됐죠. 사실. 제가 그 다음날 저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. 뭐 무슨 일 없었지? 라고 했는데 이제. 이 얘기를 듣고. 너무 놀랐어요. 슬께로 미치겠지 그 얘기들이. 문자를 드렸어요. 이거 뭐 전화도 못 드리겠어서 제가. 어. 달라고요? 네? 아 선생님 달라고요? 아 선생님. 맨정신인데 선생님. 맨정신인데 선생님. 주시면 주시죠. 김일스. 김일스. 술제 서놓은 게 아니라고요. 한 입만 주시면 주시면.